송파책 박물관에서 오는 6일 책 문화 강연이 펼쳐집니다. 이번 강연에선 소설 여름의 맛과 외화스 등을 쓴 하성란 작가가 강단에 섭니다. 하 작가는 나는 내가 본 만큼 큰다라는 주제로 나날이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주민과 함께 고찰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 참가 신청은 송파책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참가 신청은 송파책 박물관 홈페이지에서